안녕하세요 부양나무 봉인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시작 되시길 바라고 어제 판매 방송 이어서 오늘도 부양에서 열심히 판매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 만족한 취미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요 아이들은 그 두진석곡 일명 저희들이 아주 길게 한 3m 5m 정도로 되어서 작품을 만드는 거에요. 다 피곤하면 반듯하게 걸어서 저희들이 그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우리가 판매방을 들어가면서 빠르게 들어가면서 부양의 변물을 잠깐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풀철렘입니다. 아 여기 금채도 이렇게 뭐 이렇게 두가지 색이 들어가 가지고 아주 예쁘게 피해가 있네요. 아 우리 여기에 보시면은 요거 그겁니다. 그 무늬커피에 대한민국에서 최고 큰 무늬커피에요. 어 여기 하고 또 보면 아래에 안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 삽수를 따 가지고 해놓은 거 있습니다. 음 여기 노빌. 노빌이 이제 저희들이 판매를 안 했더만 판매 방송에 놓지 않으니까 꽃이 쥐고 있습니다. 안 웃으면 샤미알바. 아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 보이시죠. 어 정깃이 오래된 거 아이든 약 한 20년 넘게 됐던 그런 아이입니다. 어 제가 이게 꽃들 보려고 가지고 있던 그 수집했던 종이예요. 어 끝없이 안에 계속 있었으니까 뭐 또 뭐 다음방송 다음방송 계속 안 있습니까. 오늘 아마 방송하고 나면 이번주에는 아마 거의 종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저희들이 빡빡한 일정하고 다른데 에카드로나 브라질 전에는 난추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심는 작업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저희들이 일정이 너무 바빠 가지고 어 되도록이면 문자를 이렇게 주시더라도 좀 차근차근 해 주시고 너무 이래가 전화를 자주 주시고 다급해지면 어 어 저희들이 이제 판매 진행 요원이 조금 혼돈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조금 차근차근 해 주시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댓글로 남기면은 판매가 그 무효가 됩니다. 댓글에서는 어 저희들이 판매방송 판매방송 전용 그 휴대폰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010-3661-696 입니다. 어 그 번호 절대 잊히지 마시고 거기에 먼저 아니 있습니까 이래가 문자를 문자를 주셔야 아니 있습니까 판매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제 유튜브 상으로 댓글을 남기도 안 있으면 판매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어 그 번호에 판매 방송이기 때문에 010-3661-6962 이 휴대폰 번호가 우리 전용 판매 방송이기 때문에 거기에 무조건 댓글 순위로 댓글 순위로 아 있습니까 먼저 판매가 이루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번호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요 파리시 세미알바에요. 세미알바 요걸 판매 방송을 할겁니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빠르게 조금 하게 물량이 많기 때문에 좀 빠르게 했습니까 저희들이 판매 그걸 할겁니다. 요 꽃이 핍니다. 지금 꽃눈이 조금 이래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일반 조금 더 크면 저희들이 배송하기가 힘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빠르게 그걸 촬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 방송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꽃 단디는 단단히 보셨죠. 요렇게 예쁜 꽃이 핍니다. 여기서는 저희들은 부양에서 이렇게 다 직접 피운 그 꽃은 어디 구글이나 어디에서도 다른 데서 뵙게 온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부양에서 피웠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그냥 바로 아니겠습니까 찍어서 그걸 해드리는거에요. 지난해에 다 피웠던 아이들이요. 판매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판매 방송 앞서기에서 부양은 항상 유목 고급진 유목에서 다 이렇게 부작을 했습니다. 부작을 했기 때문에 이대로 가서 기르면 집안에 아무 문제성이 될 수 없는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주 고급진 유목이라고 저희들이 부작에 심어 가지고 아주 저렴한 거 우리가 어차피 된다류를 처분을 한다 그랬으니까 아니겠습니까. 올해 많이 줄일 거에요. 만약에 이 기회는 이때 이 판매 방송이 끝나고 나면 가격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1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판매 방송이 오늘 아마 한 5시? 이 5시 되면은 판매 종료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요 가격에 8만원 자리는 무조건 다 10만원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이래 가지고 2만원 정도 할인을 했습니다. 이때 꼭 사시기 바랍니다.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판매 방송 끝나고 나서 저번에 판매 방송에 8만원을 했는데 8만원을 주세요. 그런 저희들이 아니었으면 절대 그거는 용납이 안 됩니다. 우리가 딱 한시적으로 여태 오늘 6시간 7시간만 저희들이 판매 방송에 할인을 했기 때문에 이 시간 안에서 그것을 못 하면은 아니었으면 저희들은 방송 판매를 안 할 겁니다. 만약에 판매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은 이게 8만원 자리는 다 10만원씩 모든 게 10만원 자리는 12만원으로 올라가 가격이 2만원씩 다 업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기회에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30개 가지고 나왔는데 30개 다 완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소개하겠습니다. 1번도 꽃대가 붙었습니다. 붙고 지금 신화 자라고 나오고 1번 가격 8만원. 그죠? 8만원. 이게 유목작이라 작품성이 아주 뛰었는데 2번, 2번도 꽃이 다다다 붙었습니다. 이게 보통 보면은 보통 여기에 신화 1개 꽂는 자리에서 2개에서 3개 정도 나옵니다. 더 오기 때문에 잘 하셔야 될 겁니다. 2번도 유목작품성이 아주 뛰어난 거에요. 그죠? 이거는 2번 가격은 8만원. 3번 가격도 유목이 아주 예뻐요. 이것도 쳐다보면은 신화 건강에 나오고 3번 가격은 8만원입니다. 3번 가격도 4번도 신화가 2개에요. 신화가 2개인데 신화가 2개가 지금 꽃을 달고 나오고 있습니다. 3번 가격 8만원. 4번 가격 8만원. 5번 가격 5번도 신화가 3개에요. 신화가 3개 되어서 5번은 10만원입니다. 5번은 10만원. 이것도 유목이 대단한 작품이에요. 6번. 6번도 가격 8만원입니다. 6번도 가격 8만원. 신화가 붙었고 꽃대 아니겠습니까? 많이 붙었습니다. 6번 가격 8만원. 7번도 유목 멋집니다. 작품성이 아주 뛰어나는 것 7번. 여기에 꽃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 8만원. 9번. 7번 8만원. 9번이에요. 8번. 8번 가격이 8만원. 신화가 2개에요. 신화가 2개여 가지고 이것도 좀 저렴하게 놓았습니다. 8번이 8만원. 이것도 유목 좋습니다. 9번. 이것도 아주 좋습니다. 여기 한번 봐보세요. 신화 튼실하니 해 가지고 꽃다다다다 붙었습니다. 그쵸. 꽃 많이 붙었어요. 신화도 위에 빼총내 이런거 보이죠. 신화. 이것도 9번 8만원. 10번. 10번도 여기 신화 보이죠. 유목도 유목이 대단한 작품성이에요. 10번이 가격이 8만원입니다. 10번도 꽃 많이 붙었습니다. 10번. 그쵸. 그쵸. 그러고. 11번. 11번이 이래 가지고 이것도 유목은 아주 멋집니다. 11번도 유목은 멋지고 꽃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군데서 지금 뜰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꽃이 두 송이서 만약에 피는 것 같으면 열 송이 나올거에요. 열 송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11번 가격 8만원. 유목이 아주 멋집니다. 12번. 12번도 꽃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섯 개. 여섯 개 여섯 개 나오는데 이것도 꽃이 아니습니까. 조금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12번도 가격 8만원. 이것도 유목 좋습니다. 13번. 13번도 안이 동그란이 들어가 가지고 이거는 신화도 돼요. 신화도 되고 꽃은 6송이 8송이 정도 나오겠습니다. 13번 가격 8만원. 14번. 14번도 유목 한번 봐보세요. 멋진 작품입니다. 그죠? 여기에 신화 나오고 꽃대 나오고 있습니다. 꽃대가 꽃이 한 여섯 송이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14번이 8만원. 15번 8만원이에요. 15번 8만원이고 이것도 꽃 아니십니까. 나오고 있습니다. 15번 8만원. 16번. 16번도 가격 8만원이에요. 꽃도 여기도 8송이 정도 나올 것을 기대합니다. 이것도 잘하면은 신화가 두 개. 네니니 아니십니까. 두 개 정도 붙을 것 같습니다. 17번 5만원이에요. 요거는 조금 세력이 약해서 그랬는데 꽃은 안 있으면 꽃은 지금 그래도 붙어요. 꽃은 한 여섯 송이 필 것 같습니다. 18번 5만원. 요것도 지금 세력이 조금 약합니다. 요것도 신화가 두 군데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18번이에요. 18번 5만원. 19번. 19번도 5만원이에요. 5만원. 여기도 신화가 꽃대가 몇 개 나옵니까. 1개. 2개. 3개. 4개. 8개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19번 5만원. 20번. 20번 9만원이에요. 요거는 신화가 좀 많습니다. 신화가 내년에 한 3개 정도 나오는데 꽃은 몇 개부터는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한 10송이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20번 9만원이에요. 21번 7만원. 이야 부장 멋있습니다. 이거는 뭐 묵직하니 해 가지고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1번 7만원. 이것도 꽃이 붙었습니다. 이렇게 붙어 가 있습니다. 7만원. 22번 9만원이에요. 이게 신화 2개에다가 꽃이 아니겠습니까. 던신하게 많이 붙었습니다. 9만원이에요. 신화 2개. 22번이 9만원입니다. 23번. 23번. 대공 튼튼하게 좋습니다. 1, 2, 3, 4, 4개 해 가지고. 꽃이 한 8송이 정도 붙을 겁니다. 23번 8만원. 24번 7만원입니다. 유모 부작 아닙니까. 멋진 작품이에요. 24번 7만원입니다. 이것도 꽃이 1, 2, 3개. 3개 되면 6송이 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고. 25번. 25번 7만원요. 이거는 좀 새벽이 안 좋습니다. 25번 7만원. 25번 7만원. 26번. 신화 2개 전진이 되는데. 내년에 아주 대박이 되겠습니다. 꽃에는 꽃이 한 8송이. 7, 8송이 아마 필 것 같습니다. 작품 멋있죠. 그죠. 26번. 멋진 작품이에요. 27번. 꽃대 안 있습니까. 여러 가지 다 물었습니다. 7만원. 28번. 이것도 꽃이 좀 많이 물었습니다. 28번도 8만원. 29번. 9만원이에요. 이게 유모 작품이 아주 대단하고. 꽃이 아주 우람하게 필 것 같습니다. 29번. 30번. 30번도 안 있습니다. 유모 작품이 대단한거에요. 아주 좋습니다. 30번. 가격 8만원. 31번. 멋진 작품이네. 이것도 신화대 두 대. 꽃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꽃대. 요거 8만원. 32번. 요것도 신화가 2대에요 신화 2대 자라면 4대 정도가 고아까지 해가지고 4대 정도 붙을 것 같습니다 32번이 가격이 8만원이에요 32번 그죠 8만원 고아가 1개 2개 3개가 붙어 있습니다 신화가 2개고 33번 33번의 가격이 8만원입니다 여기에 꽃 보이시죠 꽃이 잘 보이는 것은 제가 잘 보여 드립니다 요것도 작품이 아주 안있습니까 그죠 요거는 진짜 안있으면 소장 가치가 있고 다 저희들 한개 한개 다 작품이 다 작품성이 다 있는거에요 34번 8만원 그죠 34번도 이래가지고 아주 이제 요것도 멋지게 이래가지고 고풍스러움이 안있으면 그런게 있습니다 35번 35번 가격은 10만원 신화대 2대에서 꽃 신화대 2대 3개에서 꽃이 건강하게 물었습니다 신화대 3개에요 신화대 3개에서 꽃이 건강하게 물었습니다 10만원요 36번 아 작품 멋있습니다 36번도 신화대 꽃대 2개 물어 가지고 9만원이에요 빡빡하게 물었습니다 37번 8만원 그죠 요것도 유목은 작품이 대단합니다 37번 8만원 꽃 붙은거 보이시죠 이게 반대편에도 요렇게 또 붙어 가 있습니다 반대편은 보여 드릴까요 하나 둘 셋 넷 그죠 반대편에도 다섯 여섯 일곱개 그러면 꽃이 많이 붙은거에요 요것도 올해 사시면은 이거는 가격이 진짜 저렴하네 요거는 올해 내년에는 저 꽃대 2개가 나올 것 같습니다 38번 38번도 가격은 7만원 요기에 보시면 요기도 올해 자라면 신화가 2개 나올 것 같습니다 신화가 2개 나오고 신화대에서 꽃 붙었습니다 39번 7만원요 39번 7만원이라고 요것도 꽃 많이 붙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섯 개 이런게는 최소 하나 있으면 여섯 송이 이상은 붙었기라고 보시면 한대에 두 개씩 만약에 두 개가 붙으면 열두 개고 그죠 열두 개고 한 개가 붙으면 여섯 개에요 40번 8만원이에요 요거 같은게도 하나 둘 셋 네 개 요것도 곱박이가 붙으면 네 개가 될 거에요 여덟 송이가 될 거고 그렇게 안 하면 4 송이는 확보 된 거에요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아무쪼록 아니겠습니까 그죠 잘 지켜봐 주시고 이거 구매하실 때 번호가 구매하시는 번호가 010-3661-6962 이 번호로 신청한 문자를 주시 아예 있습니까 이게 거의 됩니다 제 유튜브를 댓글을 달은 것은 무효 처리가 됩니다 무효 처리가 되기 때문에 되돌아기면 010-3661-6962로 문자 주세요 다시 한번 1번부터만 쭉 해 가지고 가격을 말씀드리게 1번 8만원 2번 8만원 3번 8만원 4번 8만원 5번 10만원 6번 8만원 7번 8만원 9번 8만원 9번 8만원 9번 8만원 10번 8만원 11번 11번 8만원 12번 8만원 13번 8만원 14번 8만원 15번 8만원 16번 8만원 17번 8만원 18번 5만원 19번 5만원 20번 9만원 21번 7만원 22번 9만원 23번 8만원 24번 7만원 25번 7만원 26번 7만원 27번 7만원 28번 8만원 29번 9만원 30번 8만원 31번 8만원 32번 8만원 33번 8만원 34번 8만원 35번 10만원 36번 9만원 37번 8만원 38번 7만원 39번 7만원 40번 8만원 이상으로써 제품 40개 오늘 40개 가지고 나왔는데 구입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시면은 저희들 오늘 이 시간 이후 오후 5시에 아마 마감을 할거에요. 5시 마감 전에 마감 지나고 나면은 이게 하나에 다시 아니십니까 2만원씩 더 추가가 될거에요. 추가가. 그 이후로는 저희들이 거의 판매를 안 할겁니다. 요거는 판매 꽃이 피곤한 상태에서 판매를 할거에요. 그러면은 2만원이 아마 추가가 될거에요. 추가가 되면은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 그때는 저희들은 뭐 애누리 할인도 없습니다. 오늘은 특별 애누리 할인을 해드리기 때문에 이 기회에 2만원을 거의 뭐 이래가지고 할인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거에요. 그리고 다른 데 이제 저희들처럼 이렇게 유목작을 부작을 해드리는 데는 없습니다. 아무쪼로 건강한 취미 되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게 화이팅 하는 그런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건강하시구요. 꽃과 함께 좋은 시상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